모두들 덜하입니다 완벽은 없다 라는 말이 문제를 방치해야 한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 문제를 방치한다는 게 뭘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걸까? 완벽은 없다는 말 가지고 일단 넘어가는 느낌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다시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느낌으로 그 문제한테 엄포를 놓는 것이기도 한데 최근 진행해온 원고 17화에 연재 이전 피드백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고통스러운 피드백인데 주인공의 능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감이 안 간다 이야기를 듣고 싶게 만들어준 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자리 꼰대 아저씨 같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시작부터 박아버린 것 같다 되게 디테일한 피드백이고 아픈 피드백이네요 하지만 도움되는 피드백이네요 2. 표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인트를 준 과한 패션 같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피곤해서 몰입감이 깨진다 그저 보통 힘 빼는 연출은 고수들만 할 수 있죠 중수 정도 돼야 할 수 있죠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순간에 힘을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피드백들이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우 좋아요 의미 있는 피드백 들으셨고 본인도 지금 납득이 가셨고 납득도 됐고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미 원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갈아엎거나 그에 준하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100화나 200화씩 연재하신 작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코웃음 날 정도로 적은 화수겠지만 17화가요? 코웃음 만납니다 부족한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도 참 힘이 들었기에 다시 내려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 막막합니다 이거 내려갔다 온다고 느끼셔가지고 힘든 건데 그때 마침 작가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망가져도 완결을 쳐라 작품을 망가뜨릴 용기를 길러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뭔가 약간 미묘하게 톤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순간 혹했지만 지금 나는 저 말들을 핑계 삼아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렇게라도 완결을 치면 나는 성장할 거야 도망쳐서 도착한 곳은 낙원은 없다 저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시작한 연재가 어떻게 순항하겠어? 단 한 명도 안 보더라도 이따 완결을 내야 돼 너 진짜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작품을 끝마칠 수 있겠어?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고민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일단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연재 시작 일정 바뀌었어요? 17화까지 했고 17화까지 했는데 받으면 꽤 데미지가 있을 만한 내용의 피드백이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17화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잘 안 드리는 팁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연출의 모든 부분에 과하게 힘을 줘서 몰입이 깨진다 이 문제가 두 번째 피드백이죠 힘 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힘 주고 연출한 부분이 살 텐데 너무나 다 힘을 줬다 뭐 이런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뭔가 독자가 궁금해하고 난 뒤에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듣고 싶어하자는 얘기를 시작부터 박아버렸다 자 이런 얘기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민하시는 거 둘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좀 이게 더 도움될 것 같아요 1화부터 17화까지 작업한 거 거의 다 안 버릴 수 있는데 1, 2, 3화만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1, 2, 3화 무슨 말이냐 독자들이 1, 2, 3화에서 적당히 힘 빠진 완급 조절이 있는 연출이라고 느끼면 그 뒤에 갑자기 전부 힘 준 연출로 바뀌어도 덜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초반부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는데 1, 2, 3화가 그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2, 3화를 다시 그리거나 1, 2, 3화를 추가한다 그러면 그 뒤에 독자들이 매력적인 내용의 매력적인 주인공이라고 느끼고 나면 어느 정도 꼰대같이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도 약간 쿠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 2, 3화를 다시 그리거나 혹은 1, 2, 3화를 앞에 추가하거나 하는 방식을 써서 17화까지 그린 원고를 전부 다 갈아엄는다는 생각을 할 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이 주인공을 궁금해할까 이 주인공에 대해 매력을 느낄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할까 등등을 고민해서 앞부분에 맥스 3화 물론 4, 5화까지 가면 좋겠지만 맥스 3화 최소한 1화 정도라도 지금 피드백 받은 것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이걸 다 반영한 상태에서 1화, 2화 정도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작업한 17화 원고 중에 적어도 열 몇 화 정도는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 피드백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린 모든 원고를 싹 다 버리는 방식으로 고쳐야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독자가 관대해질 수 있도록 도입부만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소개팅 자리 첫 만남 첫인상이 괜찮으면 그 뒤에 그 사람의 소소한 단점이 좀 드러나도 어느 정도 반대하게 봐줍니다 여러분들 이미 친한 친구들 맞나 봐요 그 사람들 단점이 없고 완벽해 가지고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사실은 이게 한 몇 화 안 그린 상태면 뭐 다시 그리는 것도 길이죠 근데 17화잖아 이런 식으로 일단 완결까지 간다 일단 끝낸다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원칙이니까 놔두시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도저히 완결까지 밀고 나갈 자신이 없을 만큼 묵직한 피드백을 받아 버렸다 그러면 첫 만남에 해당하는 앞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식으로건 피드백을 반영한 방식으로 고쳐보시면 그 외에 원고들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신 거 같으니까 다행히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어떻게 잘 피해 갔네요 어... 독자들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웹툰 작가들 동료 작가들도 포함해서 이건 기성 작가도 포함해서 지망생들은 더한데 독자들에 대한 과한 공포를 느낄 때가 많아요 악플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작가의 멘탈에 사슬랏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죠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독자들만큼 여러분들의 편 나의 편 작가의 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내 만화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내려주는 것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리가 없단 말이죠 즉 독자들은 작가가 만든 이야기에 몰입하고 작가의 캐릭터에 감정이입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다?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0%가 넘어요 근데 왜 악플했으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주려고 왔는데 작가가 그걸 방해하니깐 그 애정이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자들은요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선이지 독자들이란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부터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론 산업계가 발전하면 업계가 커지면 전반적으로 독자가 좀 더 엄혹해지는 쪽으로 가는 건 맞죠 마이너한 시장일수록 독자들은 관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애정이 있죠 털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털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털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털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털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